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도 셀트리온이 3천원 하락을 해서 20만 3천 5백원의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페넨셜 뉴스에서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타이틀이 셀트리온 레키로나 글로벌 공급 본격화 본격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럽 허가에 이어서 호주 조건부 허가 획득을 했고 유럽 9개 나라에도 5만 명분의 투여분이 연내 출하 그리고 확진자 늘며 연말 추가 발주도 예상한다 이렇게 썼고요 지금 이 수출 확대로 인해서 4분기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국가별 허가 현황을 보면 인도네시아 브라질 유럽 페루 호주 인도네시아 하고 브라질도 인구가 많죠 물론 뭐 유럽이 잘 살고 압도적으로 인구 더 많고요 그죠 페루 호주 이 나라들의 지금 우리가 수출 금액이 얼마가 될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뭐 셀틀 헬스케어에서 정식적인 공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지만 4 4분기의 매출 성장은 지금 어느 정도 증권사에서도 컨센센스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여기 써놨는데요 유럽에 9개국 수출을 했고 47개국과 협상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셀틀 헬스케어는 유럽을 포함한 47개 국가들과 레키로나 수출 협상을 진행 중으로 빠르면 이달 내에 초도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셀틀 헬스케어는 대규모 글로벌 임상을 통해 유럽 규제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율성을 입증받은 첫 코로나19 항체 출연점에 주요 마케팅 포인트를 내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레키로나의 글로벌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셀틀온의 44분기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달 말 셀틀온은 셀틀온 헬스케어와 485억원 규모로 레키로나 공급 계약을 맺었다 셀틀온 헬스케어가 유럽 등 수출 지역 확대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추가 매출 실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시적 요인으로 정체됐던 실적은 44분기에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한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파른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셀틀온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야 합니다 한편 셀틀온은 미국 바이오 기업 이날론 바이오파마와 함께 호주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 흡입제형 임상 일상을 진행 중이다 흡입형 레키로나는 호흡기를 통해 폐에 약물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환자 편익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항체 치료제 접근성을 한층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들 오늘도 3천원이 하락을 해서 좀 속상하긴 한데 제가 이번 주까지 대량 수출이 나온 걸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3거래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레키로나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허가를 많이 맡았습니다 9시 정규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왕 넣어 석 나는 내가 아멘